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 선생입니다 2021학년도 강민웅 물리학 커리큘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2021학년도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 강의를 들으려고 했을 때 어떤 강좌들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각 강좌들의 특징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개정된 물리학원의 특징 대부분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짧게 언급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을 준비할 때 이게 첫 번째 개정된 물리학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어떻게 나오는가 단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이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라고 부르고요 이 물리학원 같은 경우는 2도 마찬가지야 대단원 1, 2,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원도 마찬가지 1, 2, 3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학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학과 에너지 1단원 그리고 2단원이 전자기장 3단원이 파동 파동과 정보통신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3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물리학원과 2 모두 분량이 대폭 축소되어서 여러분들이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상당히 공부하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 교육과정에서 정말 많은 부분이 빠졌어요 1, 2 다 마찬가지입니다 1 같은 경우는 돌림이 물리학 2로 넘어갔고 그리고 유체 역학 사라지고 교류외로 없어지고 케플러 법칙 없고 일반상대성이론 물리학 2로 넘어갔고 기본 입자 없고 너무나 없습니다 거기에 추가된 거는 한 2개 정도 추가됐기 때문에 실제로 물리학원의 학습 분량이 대폭 줄어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학과 에너지가 1단원인데 한 열문항가량으로 한 50% 정도의 분량을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의고사가 쭉쭉 진행이 돼 봐야 좀 더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현재 예상으로는 1단원이 10문제 2단원이 5문제, 3단원이 5문제 이렇게 20문제로 구성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학습 분량이 적기 때문에 강좌수도 일반적으로 한 35강에서 40강 정도 이 전 과정이 한 52강 이렇게 나왔었는데 물리원이 물리학원으로 가게 되면 2도 마찬가지야 둘 다 현장 강의에서 한 10주 정도면 거의 완강이 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그래서 과탐 과목 선택할 때도 여러분들이 물리를 좀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바뀐 이유는 당연히 대학 과정에서 이과생들은 물리학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너무 이게 학생들이 선택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고 오다 보니까 대학 교수님들도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느끼고 계세요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은 돈 부담이 좀 덜하고 대학 과정에서 물리라는 것은 이과로 가게 되면 거의 90% 이상의 학과에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탐구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자 제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만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컨텐츠들 그리고 좋은 양질의 컨텐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강민흥 물리학 연구실도 점점 규모가 확장이 되고 있고 문제들도 점점 더 매년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재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 정규 커리큘럼, 특강 커리큘럼도 있는데 정규 커리큘럼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죠 개념 완성, 물아일체 개념 완성 그리고 두 번째 기출문제집인 기출문제집에서도 핵심적인 것들만 뽑아낸 기출 300 세 번째는 특란도 특강 특강 강좌였으나 거의 이제 본커리에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란도 특강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학습불량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단계가 세분화되어도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특란도 특강, 그리고 실전 300, 전범위, 문제풀이, 예상문제 그리고 특란도 모의고사 1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되는 예상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정규 커리는 5개의 커리로 구성이 되고요 현장에서 진행되는 게 주 단위로 따진다면 10주, 4주, 6주, 7주, 8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온라인상에서 여러분이 들을 때는 더 짧게 진행이 될 거야 각 강좌들도 예전에 비해서 주 수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강의 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정규 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강 커리도 있는데요 특강 커리는 내일은 물리왕, 기초 특강이에요 여러분들이 물리학에 대한 너무 기초가 없을 경우에는 개념 완성으로 들어갔을 때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물리, 기초가 많이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는 내일은 물리왕, 한 10강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완강하고 개념 완성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고2 때 내신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다라던가 재수하는데 내가 작년에는 물리를 선택하지 않았었어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진짜 없는 거야 다 까먹었어 그럴 경우에 내일은 물리왕을 수강을 하시고 그리고 물아일체 개념 완성으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힘분석 특강, 힘분석 특강은 강좌 2개밖에 안 돼요 별게 아닙니다 힘분석 특강은 뉴턴 역학 공부한 다음에 내가 어떤 물체들의 힘분석을 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한 두 강 정도로 한번 연습해 보는 강좌가 힘분석 특강이고요 그래프 특강은 물리학원에서 다뤄지는 또는 물리학2에서 다뤄지는 그래프들이 좀 있는데 1, 2 다 포함이 되어 있어 그래서 2 같은 경우는 물리학2에서 쓰는 그래프는 강좌에서 밑에 이렇게 자막이 잠깐 나가게 될 거야 물리학2에서 활용한다고 그래서 그래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그래프들을 분석하는 한 5강 정도의 특강 강좌입니다 그거는 힘분석 특강은 뉴턴 역학 공부한 다음에 보시면 되고요 그래프 특강은 전체를 다 공부한 다음에 한번 필요에 따라서 수강해 주시면 됩니다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되는 강좌는 아니니까 필요할 때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개념 완성부터 좀 상세한 내용들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물아일체, 물아일체가 뭐냐 뜻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물아일체 물아일체는 물리와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물아일체가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어떤 경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아일체라고 그래 동양 철학 중에 있습니다 물아일체 잘 보면 여러 가지를 형상화해서 제가 디자인을 했는데요 이게 교재의 디자인이에요 이게 교재에서 나오는 디자인인데 물리 안에 힘을 쭉 주고 있는 보이시죠? 힘을 내라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그림이 들어있죠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물리에 좌절했던 학생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개념 강좌 이런 것들을 형상화해서 제가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느껴질지는 모르겠네요 자 물아일체 개념 완성은 스튜디오 버전이랑 그리고 현장 버전이 따로 올라가는데 스튜디오 버전은 12월 초면 이미 완강이 되고요 교재도 입고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강좌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스튜디오 강의를 보시면 돼요 현장에서는 12월 말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12월 말부터 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업로드가 되어서 여러분이 현장의 느낌을 좀 살리면서 좀 듣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현장 버전을 들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좀 빠르게 완강이 되는 것이 이미 완강이 되어 있는 것이 12월 초에 스튜디오 버전이니까 빠르게 듣고 싶으면 스튜디오 버전으로 그리고 천천히 난 들을 수 있다 2월 말까지 그럴 경우에는 현장 버전을 현강 버전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3월 달 이후에 듣게 되면 둘 다 모두 완강이 되어 있을 테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의 맞는 것들을 딱 선택해서 둘 중 하나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스튜디오 강좌는 혼자서 강의를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스튜디오에서 잡담을 많이 하지 않아요 주의를 환기하는 말도 잘 안 합니다 중간에 뭐 한번 자지마 이렇게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정도 그렇지만 현장 버전은 당연히 다른 좀 잡담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현장에서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와서 듣고 있고 또 졸립고 막 이런 애들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양해를 바란다 이 개념 완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작년에 고2 때 공부를 했든 또는 고3 때 공부를 하고 지금 다시 재수를 하든 올해 수능을 위해서는 새롭게 강의를 들어주셔야 돼요 게다가 이번 교육과정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수강을 하셔야 한다 작년에 내가 공부 좀 했다고 해서 또는 고2 때 했다고 해서 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 6월 평가원 이후에 개념을 많이 까먹게 돼요 그래서 기본 문제를 틀려 킬러 문제들은 계속 연습해 나가기 때문에 안 틀리는데 기초 문제를 틀린다고 그게 무슨 짓이에요 가장 먼저 시작할 때는 개념 완성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좀 늦게 시작해도 개념 강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명심하시고요 전체적인 문제풀이는 적게 한 20% 정도 진행을 하고 80% 정도가 대부분 개념으로 진행이 됩니다 워크북이 따로 있어서 여러분들이 매주 강의를 들은 다음에 공부를 할 수 있어 해설집과 함께 워크북에 있는 문제풀이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워크북은 여러분들 해설집 보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 대부분의 기출 문제들 중에 쉬운 것들이 개념 완성 워크북에 들어있고요 중상급 문제들이 기출 300에 들어있어서 두 가지를 모두 수강을 하게 되면 우리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전체 기출 문제들을 다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문제풀이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강의에서 킬러 스킬들을 다루고 있는 마스터키라는 것이 있으니까 개념에서도 킬러 스킬이 다뤄진다라는 거 알아주도록 하시고요 워크북에 기출 문제들 중에 기본 문제가 한 300문항 가량 있어서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을 해갈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더 상세한 얘기는 이거는 모라일체 개념 완성 OT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기출 300 이제 3, 4월 달에 진행이 될 텐데요 온라인은 조금 더 빠르게 개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 문항 300문항 당연히 기출 300이니까 300문항이겠죠 풀어주는 것들은 좀 어려운 것들 위주로 제가 풀어서 빠르게 완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풀어주지 않는 것과 풀어주는 것들을 제가 구분을 해서 책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는 것들은 모두 강의를 수강하시고 풀어주지 않는 것들도 다 문제는 풀고 그런 것들은 해설집과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막 때려 박은 기출 문제집과는 달라요 제가 하나하나 선별해서 중상급으로 고급스러운 문제들 여러분들이 꼭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선별한 300개의 필수 문항입니다 서점에서 나오는 것들은 한 거의 600문제 막 때려 박혀 있어요 그런 막 기출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출 300으로 빠르고 컴팩트하게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특난도 특강, 킬러 특강입니다 킬러 특강으로 이 새로운 교육과정의 킬러는 1단원에 집중되어 있어요 뉴턴역학, 뉴턴역학이 5, 6문제로 분량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킬러 문제들이 뉴턴역학이 2문제가량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뉴턴역학에 집중을 좀 해 주셔야 되겠고 특수상례성 이론, 시간평창, 길이 수축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킬러로 나올 것이고 연력학, 여러분들이 이전 교육과정에도 연력학은 고난도 문제로 인식하는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력학도 킬러 파트로 구성이 되어서 유형 분석을 하는 거예요 실전 300은 유형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실전에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인지 말을 해 주지 않아 그렇지만 그 전 단계인 특강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들을 접근하는 방식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 방식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유형을 분리해가지고 분석을 해 주는 강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의고사라던가 실전 300에서는 그런 유형 분리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보고 어떤 유형인지를 찾아서 연습해야 되는 게 이 이후 강좌가 되겠습니다 특나우트 강은 바로 이 킬러 일부 기출 문제들과 예상 문제들 대부분 50, 5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항 수가 되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한 150문항 가량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킬러 일부와 예상 문제들 우리 연구소에 제작한 예상 문제들로 구성이 될 것이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춰서 당연하게도 완전히 리뉴얼됩니다 교육과정이 바뀌지 않아도 매년 새롭게 리뉴얼 했어요 그런 것들은 믿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 정도 위치까지 올 때 제가 좀 학생들한테 인지도가 많이 늘었던 강좌 그게 바로 이 특난도 특강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300은 전문항이 이제 우리 연구소에 시작한 문제들로만 구성이 됩니다 7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7월 이후에는 기출 문제들은 정말 핵심적인 나한테 필요한 것들만 풀어야 되고요 그 이외의 문제들은 모두 새롭게 제작되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수능 문제 볼 때 전부 다 낯설고 새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게 새롭게 제작되는 300개의 연구소 제작 문제들로 구성이 됩니다 95% 이상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거의 100%에 아깝다 아니겠죠 거의 100%에 아깝게 구성이 됩니다 전문항은 제가 직접 선별하고 검토하고 하니까 우리 연구팀과 함께 그냥 맡겨놓고 그냥 강의만 하는 이런 강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저도 직접 다 참여를 해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2021 수능에 나올 것들이 반영이 되겠죠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춰서 새롭게 개정이 되고요 베스트 셀렉션이라고 해서 부록도 있고 그리고 해설집도 따로 나오게 되는 고퀄리티로 구성이 됩니다 특단어 모의고사는 연중 진행이 되는데요 물리학 2 같은 경우는 파이널에 딱 집중돼서 나오지만 물리학 1은 연중 구성이 돼서 나옵니다 프리 시즌 그리고 시즌 1, 2, 3로 구성이 되겠고 프리 시즌은 2회 그리고 본 시즌 1, 2, 3는 4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진행이 되어서 나오고 모두 제작 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특단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퀄리티가 높았다라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우리 연구소의 역량을 모두 담아서 문제들이 1년 내내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9평 이후에 몰아서 풀어도 되고요 나는 좀 중간중간에 모의고사들을 대비하고 싶다라고 하면 중간중간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수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리학 2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커리가 다 나오진 않고요 개념과 워크북은 구성이 됩니다 물리학 2도 구성이 되고 기출 300도 구성이 될 거예요 기출 문제집까지 선별된 기출 문제집까지 구성이 되고 그리고 파이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물리학 2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었을 때 항상 제 머릿속에는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이끌기 위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등급이든지 간에 커리를 잘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셔서 강의를 들으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또 물리학이라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명심하시고 혹시 좀 늦게 시작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게시판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지금부터 수강을 해 나가는지 나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11월이라던가 12월 이렇게 초창기다 초창기 또는 1월달 초창기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커리를 쭉 따라 오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반드시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에서만 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